신용대출을 포함한 전금융권에 걸친 가계대출이 전달에 비해 5조원 줄어들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3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통해 3월 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감소하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담대는 제2금융권이 1조 3천억원 감소했지만 은행권 주담대가 2조 3천억원 늘면서 총 1조원 증가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천억원 감소했지만 2월에 비해 감소폭은 축소됐습니다. 은행권 주담대는 정책 모기지 영향으로 2조 3천억원 증가했으나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그리고 일반 개별 주담대 모두 감소했습니다. 4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이날 기준 3%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말 4.62%였던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1.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겁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단과 신용대출 금리까지 4%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대출 금리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